오늘 듣고 계시다면 박성원 말해볼게요. 예예 만약에 이 노래를 이렇게 할게요.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용감할 수 없고 만약에 돌아가면 네가 떠날 건가요 너를 어떡해 보내려 하지 자꾸 거듭내는 내 눈과 너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어렸던 아무도 외면할지도 모르는 마음과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 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은 더 오지 못하는 건 아무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맘에 슬픈 맘을 들이 두려워져 있다고 사랑은 더 오지 못하는 건 아무도 만약에 네가 눈빛을 내가 다가올려나 어떻게 희야만 할지 정말 알 수 없는 건가 내가 다가올 내가 다가가서 바라볼 수밖에 바라볼 수밖에 한번에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맘에 아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들다고 정말 배부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거랑 만난 뒤에 기다리는 반품에 슬픈 나날 들이 두려워서 믿어도 내가 바보가 커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넌 아무도 만난 뒤에 기다리는 반품에 슬픈 나날 들이 슬픈 나날 들이 두려워서 잊고 동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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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